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연노럽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따로 공지를 하고 싶은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공지사항은 제가 2월 8일부터 아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일본을 갔다 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에 지금은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콘덴서 마이크로 바꾼다는 등 약간 노이즈 문제가 영상이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했어가지고 그리고 재충전도 하는겸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리오 플러스 레비드 같은 경우는 월드사에 특별채린지까지 다 공략이 완료된 상태고 아마 1월까지 그 영상이 올라갈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주 월화수목까지 뭐 영상 안올릴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월화수목은 젤다의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젤다에 관련된 지역가이드 그리고 뭐 또 올린 기업 관련된 영상 같은거를 하루에 하나씩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매일 두개가 올렸었는데 오늘 두개 안올리냐? 라는 이상한 오해를 안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채널을 앞으로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개선되는 그리고 재밌는 콘텐츠로 여러분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노럽티비입니다 요노럽티비입니다